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아 이게 좀 수상한데 뭐야 주워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버그야? 이거 버그 아니야? 누가 해킹 거야? 누가 해킹거지 이거? 핵이네 핵 당했네 082가 핵 썼나? 어? 설정을 잘못해 놓은 거라고? 뭐야? 뭐야? 핵마 가능해요? 뭐야 이거 누가 여기서 방송에서 핵을 하니 이거 긴급 쏘지면 핵이 있다고? 누가 핵을 썼을까? 그냥 나간 거라는데 082는 뭐야? 이거 뭐야? 핵이야 뭐야? 이거 이어갈까? 이거 이어갈까 그냥? 다시 하자고? 이제 살짝 졸리기 때문에 아 핵이라 나간 거구나 자 일단 내려와서 오늘 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자 어우 주웠어? 어디야? 어? 프리덤 프리덤을 일단 죽이자는 거야? 무조건? 뭐야? 082 인포였는데 나갔다고? CCTV에서 봤다고? 민트 잡아? 너만 믿는다 그럼? 나 믿는다 믿는다 프리덤님 아니면 I님 없애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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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2킬 인포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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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082도 아까 임... 임... 아 임포스터였네 헤헤 헤헤 3 2킬 2킬 2 4